안녕하세요. 큰달걀의 쿠킹데이 입니다. 귤 작은거 10개 600g은 베이킹소다로 깨끗이 닦아주고요. 물에 담궈서 식초 1큰술 넣고 10분간 두겠습니다. 10분 후에 물에 깨끗이 씻어줄게요. 깨끗이 씻은 귤은 껍질째 4등분 해줄게요. 팬에 귤을 넣어주고요. 화이트와인 한병은 제일 싼걸로 준비해주시고요. 귤의 한병 750ml 다 부어줄게요. 시나몬스틱 15g 넣어주고요. 생강 10g도 넣어줄게요. 통후추 10개와 피클링스파이스 1분의 1큰술도 넣어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꿀 1큰술 넣어줄게요. 센 불로 한번 끓어오르면 약불로 낮춰서 20분간 끓여주겠습니다. 20분 지나서 불 꺼주시고요. 귤량이 베이게 20분간 그냥 둘게요. 그런 다음 채에 걸러서 귤즙도 눌러서 같이 내려주고요. 450ml 정도 나오네요. 이렇게 해서 감기 예방에 좋은 귤 뱅쇼 만들어봤습니다. 레드와인이 아니고 화이트와인 넣어서 깔끔하고요. 냉장 보관하시고 드실 때마다 전자레인지에 대워드세요. 와인에 알콜은 끓이면서 다 달라갔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귤 차와는 차원이 다른 귤 뱅쇼어드시고 감기 걸리지 마세요. 최고! 행복한 요리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